안녕하세요. 16호에서 뭐 배웠어요? 목소리가 왜그래? 목이 왜 쉬었는데? 코 가리고요. 마스크 똑바로 써야지. 턱스크하면 안되지. 뛰지 마라. 뭐예요? 돈 런. 돈트는 뭐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분명히 패드에 돈트가 뭐의 줄임말인지 알려줄텐데. 두 낫. 두 낫. 있습니까? 런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에요? 하다시. 하다시 속에는 두가 들어있습니다. 두가 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뛰지 마라가 아니고 뛰어라였으면 뭐였어요? 런 이랬겠죠? 뛰어라. 런. 뛰지 마라. 돈 런. 그럼 여기에 돈트 만들 때 두가 어디서 왔느냐? 이 속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다가 뭐를 맞이하려고 튀어나왔다? 낫을 맞이하려고 여기 속에 두가 숨어 있다가 낫이랑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돈트가 만들어진다. 돈트 뒤에 하다시가 오면 무슨 뜻이 된다? 하지 말아라. 런 뜻이 된다. 그럼 먹지 마세요는 뭘까? 먹지 마세요는 뭘까? 그렇지. 돈,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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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그렇죠. I want run. 그럼 I wan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I want run. 펜의 본명이 want가 뭐 해주는 말인지 얘기해. Will, not. 세수는 말이다. Will은 무슨 뜻이었어요? Will은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will not은? 그럼 will not run은? 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달리지 않을 것이다. I want run. I want run. I will not run. I will not run. I want. 됐습니까? 계속해서 소리 좀 지리지 마라. Don't shout. Don't shout. 샷 어떻게 했어요? 윽집. O. O. M G. T. R. M G. 오. OU. 몰라요? O. O. C. O. 이것만하면 O. As out. 샷 어떻게 했어요? 콜. 콜. 소리 지르다 하다시 줘 돈트 뒤에 또 하다시 왔으니까 하지 말아라 됐죠 샤웃 그랬더니 알겠어요 오케이 해도 되고 I want I want shout는 무슨 뜻이에요 안을 것이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not shout 오케이 그 다음에 터치 좀 말아주세요 킥 킥은 무슨 뜻이에요 차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두가 나시랑 합쳐지면 뭐가 돼요 돈트가 됩니다 플리즈는 어떨 때 써요 플리즈는 어 오늘 하루 부탁할 때 문장창출이 오 모르겠지 잘 잘 귀담아 드론 됐습니까 돈킥 플리즈 찾지마 하는거 하고 돈킥 찾지마 돈킥 플리즈 찾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요 역사이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안 그럴까요 I don't I want I want I want I want 네 그렇습니까 쏘리 무슨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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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니까 아주 눈치 빠르네요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죄송합니다 합쳐져서 어떻다 죄송합니다 다가 된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중요한건 싸우다 파이트 어떻게 했어요 F I G A B T 그렇죠 파이트 뜻이 뭐예요 싸우다 무슨 시에요 하다씨 난 싸울 것이다 난 싸울 것이다 난 싸울 것이다 그렇죠 난 싸울 것이다 그렇습니까 난 싸울 것이다 난 싸울 것이다 아래. 하다씨 I will not fight. Will not do it so so I don't need this. I will not fight 노래 I want to fight with 음 됐습니까? 싸우지 마세요는 뭐예요 싸우지 마세요 잘 들었지? 싸우지 마세요 똑바로 공부해봐 다음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똑같이 물어볼 거야 싸우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안녕히 가세요 Don't fight 하면 싸우지 마 싸우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울다 크라이 크라이 어떻게 써요 크라이 무슨 뜻이에요? 웃으세요 울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울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cry 무슨 I는 무슨 I는 I는 그럼 나는 울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I am not 난 이런 거 본 적이 없고요 난 이런 거 본 적이 없고요 난 울 것이라는 거예요 난 이런 거 본 적이 없고요 크라이가 울던데 그럼 I am cry 나는 울다이다 뭐라고 I will cry I will cry 이게 울 것이다 난 울지 않을 것이라는 나는 I will cry 나는 울지 마세요 그래서 난 울지 않을 것이다 I will cry 울지 마세요 나 울 건데 I will cry 나 안 울 건데 I will cry I will cry 수고하셨습니다 All일 경제 화요일 Todd